먼저 캐릭터의 이름을 입력하고, 그 다음 종족과 직업을 선택하세요. 취향에 맞춰 성별과 외모를 선택하세요. 다 선택하셨으면 화면 아래에 캐릭터 생성 버튼을 누르세요. 다 선택하셨으면 화면 아래에 캐릭터 생성 버튼을 누르십시오. 다 선택하셨으면 화면 아래에 캐릭터 생성 버튼을 누르세요. 다 선택하셨으면 화면 아래에 캐릭터 생성 버튼을 누르십시오. 이 주변에 캐릭터 생성 버튼을 누르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